냉장고는 제가 취약점인데요. 손 놓고 있다간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일명 정소의 블랙홀 냉장고. 여기도 정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정리 전문가 정희숙 씨입니다. 잠시 할 말을 잃었던 전문가의 첫 마디. 외용마트 많이 가시나 봐요. 시장에서 냉장고로 직행한 식품들이 한가득인데요. 날짜 같은 거 하나도 안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언제 구입을 한 건지 얼마 유통기간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런 게 있는지도 손을 잘 몰라서요. 냉장고 청소의 첫 단계는 바로 냉장고 비우기. 그런데 꺼내도 꺼내도 끝이 없어요. 냄새. 뭔 냄새지? 냄새가 나는가 하면 보장을 뜯지도 않은 채 방치된 포도도 나옵니다. 이럴 땐 그냥 웃지요. 청소한 지 4개월여가 지났다는 이 냉장고. 어마어마한 양의 식품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음식이 나왔어요. 꺼내보니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세상에 이 공팡이 핀 음식은 읽기 어렵지만 인절미래요. 이번엔 또 뭔가요. 끓은 지 한참 지난 국 같은데요. 상한 음식물 처리를 끝으로 냉장고를 싹 비웠는데요. 미안해선지 행주를 들고 닦기 시작하는 중. 늦었어요. 젖은 행주로 냉장실 닦으시면 안 돼요. 냉장실 젖은 행주로 닦으면 세균이 있어서 오히려 세균 변식이 쉽게 되거든요. 냉장고 내부 청소는 살균에 탁월한 식초 3스푼에 세정 기능이 있는 베이킹소다 1스푼을 물과 섞어서 닦아주는데요. 음식을 저장하는 곳이니까 화학제품 대신 천연 세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천연 세제를 면봉에 묻혀 고무패킹 사이사이를 닦아주면 냉장고의 숨은 때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새 냉장고처럼 깨끗해졌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냉장고의 이곳 청소해 보셨나요? 바로 냉장고의 뒷면에 있는 통풍구. 묵은 때가 잔뜩 쌓인 통풍구의 겉면을 뜯어내고 그 안을 확인해보니 미념 묵은 먼지가 빈틈없이 쌓였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24시간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가 많게 되면 전력 소면도 높아지고 음축기에 먼지가 쌓이게 됨으로써 냉장고의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청소기 입구에 빨대를 고정시켜주면 구석구석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훌륭한 청소 도구가 됩니다. 요리조리 먼지만 쏙쏙 빨아들이는 빨대 청소기. 냉장고 먼지 청소에 효율적이죠? 묵은 먼지가 단번에 제거됐습니다.